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이다루 실상국의 이다루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학교가 오랫동안 문을 닫으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깃달았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이 들렸죠. 13일부터 보상을 중심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계약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정재호 울산광역시 교육점 교육국장님을 모시고 등교 계약과 관련된 여러가지 재반상에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요청을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마 학부모들이 등교 계약이 언제쯤 할 것인가 가장 관심이 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초중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등교 계약이 언제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등교 계약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또 많이 기다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5월 4일 날 우리 교육부 총리께서 사회부 총리인 교육부 장관께서 우리가 등교 계약에 대해서 일단 발표했습니다. 어제 중대본 발표에 따라 5월 6일부터 우리는 감염증 위험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을 안전하게 병행하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교 계약에 대한 가장 기준은 무엇보다 학생의 그런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또 구현해야 되고 또 이것은 우리 등교는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또는 전문가의 그런 자문을 이렇게 존중해서 등교 시기와 그런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부 안은 4단계 순차 등교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5월 13일부터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부터 먼저 등교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5일 날 연휴 이후 2주가 가장 적당한 건데 일주일을 당긴 이유는 특히 우리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능과 관련해서 일정이 촉박이기 때문에 일주일 먼저 당겨서 5월 13일부터 등교를 하고 그 다음 일주일 후에 5월 20일부터는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또는 유치원부터 그 다음 5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초등학교에 1, 2학년과 유치원을 먼저 등교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학부모의 그런 자력 이하에 따른 그런 교육격차 문제라든지 또는 가정 돌봄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부터 먼저 등교를 하고 그 다음에 올 27일날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월 1일날 중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렇게 해서 4단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등교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등교를 하게 되면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좀 이렇게 신경이 있을 텐데요. 만약에 유중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는 어떤 방역체계 시스템을 갖췄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참 무엇보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방역체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학생들 동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과 또 각 학교 기관에서는 우리 방역체계와 또 나름대로 학교 운영에 대한 그런 메뉴를 또 제작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약에 등교 계약을 했을 때에 유중상자의 그런 발생 시 담당자, 업무 담당자들의 그런 대응이라든지 또는 각종 그런 확산 반지를 위한 그런 기본 가이드라인 그래서 각 학교에 우리가 대응 학교 메뉴를 위한 그런 이 책자를 만들어서 각 학교에 배부를 했고요. 또 그 다음에 만약에 등교 계약을 앞두고 각 학교별로 이 모의훈련을 각 학교에 실시했습니다.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또한 계약하기 전에 전 학교에 전원특별방역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무엇보다도 학생들을 제일 먼저 우리가 마스크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기본 마스크를 105만장 구입해서 총 7매를 학생당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교하면 즉시 2매는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마스크라든지 일반 마스크는 또 해서 비축을 해서 언제든지 비상시에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 학교별로 접촉식 그런 비접촉기 체온계를 한 3천 개 구입해서 지금 학교에 다 배부를 했고요. 또한 우리 교직원들 위한 또 면마스크도 2매씩 지금 배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화상체온계에서 각 학교 200명 이상 다니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항상 체온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학생들이 정상 등교를 하면 여기에 대한 학생들의 감염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철저히 할 분들은 일주일 전해부터 원격 교육에서 예방 철저히 하고 만약에 유증사가 발생돼 이런 모의훈련이라든지 가이다인을 배부해서 우리가 등교를 위한 모든 방역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온라인 계약이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온라인 계약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행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상당히 온라인 수업을 이렇게 길게 이렇게 갈 줄 또 사실은 몰랐었고요. 사실은 우리가 방학 개학이 늦어졌다 보니까 한 3주 정도는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가정에서 그냥 자기 주도적 학습의 그런 과제 제시형으로서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렇게 등교 개학이 늦어있다 보니까 정상 수업 일수로 채택되어서 원격 수업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원격 수업을 하려면 학생들의 이런 스마트 기기가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먼저 실태 파악기 위해서 4차에 걸어서 우리 울산 관내 15만 학생들에 대한 스마트 기기 실태 분석과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전 학생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스마트 기기는 다 확보할 수 있도록 100% 직업이 또는 대여 내지는 본인들을 소지하는 게 있어서 스마트 기기에는 전혀 문제없었고 두 번째로는 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또는 학부모님이라든지 또 선생님이라든지 학생들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원격 수업 지원 센터를 구축해서 15명으로 구정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의문이라든지 이런 걸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잘 지원했고 우리가 이 원격 수업은 주로 세 가지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해외할 때 많이 쓰는 쌍방형, 쌍방형 실시간 서로 동영상, 실시간 화상으로 주고받는 그런 수업 형태가 우리 쌍방형 수업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학습터라든지 아니면 EBS 온라인 클래스에 보면 컨텐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명한 강사라든지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한 그런 컨텐츠라든지 아니면 플랫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컨텐츠를 활용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카톡이나 아니면 밴드라든지 이 학습터에 있는 출결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컨텐츠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시청하고 하는 그런 수업 형태의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우리 선생님이 밴드라든지 아니면 이런 동영상, 이 학습터에서 과제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다시 제출해서 하는 이런 세 가지 형태로 있는데 대부분 학교에서는 주로 컨텐츠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해서 선생님과 주고받는 그런 수업이 많고 또 일부 학교에서는 쌍방형으로서 직접 화상 수업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보기에는 정말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원격 수업이 상당히 질적으로 안정화되어 있고 지금도 상당히 그런 수준이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런 IT 강구로 쓰는 그런 기반 조성과 또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열정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의 그런 열정 또 지원 학생들의 그런 학습 의욕 이런 것이 참 우르면서 아마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그런 원격 수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또 격찬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중식비로 이렇게 재원이 많이 좀 쌓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울산시 교육청이 전국에 처음으로 이런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지금 학생들이 지금 정상 등교가 되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지금 현재 식사를 하고 또 가정에서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학부모님들의 그런 통신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추가 부담이 또 많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학교 급식을 하지 않다 보니까 3, 4월 달 우리가 급식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급식비가 조금 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의 그런 재정적인 그런 부담을 또 최소화하고 또 우리 학부모에게 원격 수업에 지원에 대한 이런 것을 지원 방안이 필요한 게 돼서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울산교육청이 교육재난지원금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14일 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금 본회의 통과되고 나면 우리가 스쿨뱅킹을 통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우리 재난지원금은 한 151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저희들이 지난 3, 4월 동안에 급식비가 된 93억 정도는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한 64억 지자체에서 한 28억 이래서 93억 더하기 우리 교육청에서 추가 재원에서 한 58억을 좀 더해서 총 한 151억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난 이번 달 한 14일 정도 스쿨뱅킹을 하고 해서 지급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의 그런 재정지원을 좀 덜어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교육재난지원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은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어가 돼서 형평성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교육재난지원금은 사실 우리 학생들이 당연하게 급식을 해야 될 그런 급식비의 재원으로 갖고 만드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있는 급식지원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급식비의 재원으로서 또 라서 저희들이 우리의 추가 재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데 참고로 우리 어린이집은 사실 보건복지가족부 소관으로서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하는 그런 때문에 사실 이 어린이집 관련 때문에 우리 강력시와 우리 교육청과 또 긴밀한 협의를 지금 몇 차례 또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예상하건데 이 관련은 우리 지자체에서 별도의 그런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등교 계약이 이루어지면 굉장히 바쁘실 텐데 교육행정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학부모나 우리 학생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좀 추가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 우리 또 학부모,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 정말 너무나 많이 힘이 들었었고 또 이렇게 늦었지만은 학교의 그런 정상적인 등교가 발표되어서 너무나 또 기쁩니다. 특히 이번에 저도 많이 느꼈지만은 정말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와 모두 힘을 내서 정말 사상 초유의 그런 이런 재난 상황에서 이 원격 수업이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 한 사람으로 너무나 또 자랑스럽고 또 우리 교육계를 대표해서 너무나 또 가슴 그런 뿌듯한 그런 마음입니다. 아무튼 이런 어려운 상황 환경 속에서도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힘을 함께 해주신 그런 교직원들의 그런 또 노고와 학부모님들의 그런 도움에 다시 한 번 깊은 또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부탁하고 싶은 분들은 정말 이렇게 어렵게 등교 계약이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생활방역이라든지 또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그런 교육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건강에 안전에 최대한 또 유의해서 이런 코로나19가 정말 완전히 종식되는 그 순까지 모두 다 힘을 납쳐서 극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끝이 늦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이번 대담이 앞으로 이제 등교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또 학부모나 학생들 모두에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오늘 바보실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장의 추천을 해주셔서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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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